한글자막 by 한효정 생도, 일명 커피콩을 직접 볶는 일 이 작업을 로스팅이라고 하는데 시간, 온도, 불 조절이 알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뜨겁게 볶아낸 커피를 상온으로 재빨리 떨어뜨려야 하는 것도 바리스타의 중요한 작업 중 하나 커피가 언제 나올지 초 단위로 세거든요 1초, 2초에 따라 커피 맛이 많이 달라져요 그런데 만약에 얘를 재빨리 식히지 않으면 그동안에 계속 익거든요 커피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한 로스팅 포인트를 정확하게 표현해내려면 이거를 재빨리 나올 순간부터 식혀주는 게 중요하고요 어느새 갈색으로 변한 커피콩 밥을 지을 때 물의 양과 뜸 들이는 정도에 따라 밥맛이 달라지듯 똑같은 생도라 하더라도 바리스타의 감각과 볶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커피 맛이 나온다 입구에서부터 진한 커피향이 가득한 곳 세상에 똑같은 한 잔은 없다며 한 잔 한 잔의 커피에 정성을 쏟는 바리스타 임종명 씨의 손길이 분주하다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의 제작진이 기술 고문을 요청했을 정도로 바리스타계에서는 유명인물로 꼽히는 임종명 씨 물 커피 맛이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바리스타 임종명 씨의 환상적인 라떼아트를 구경해볼까요 에스프레소에 우유 등을 첨가하며 만들어내는 커피 위의 예술 커피 위에 우유를 뿌리며 스푼이 지나가면 커피잔에 나뭇잎이 그려지고 꽃이 피어난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라떼아트를 선보이기까지 그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다 연습만이 살 길이 해도 저희한테 진짜 연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6개월에서 1년 지금은 교육장도 많고 체계적인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다 가능하신데요 바리스타는 커피를 좋아하고 서비스 마인드만 충분하다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잘랐을 때 여기에 층이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커피를 잘 만들어내는 기술 못지않게 고된 육체 노동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과 참을성이 필요하다 허리에 한 9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을 계속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부담이 되고요 정말 심하게는 왜 남자가 다방에서 일하냐까지 얘기까지 들었고요 굉장히 뭐 반대도 심하셨죠 바리스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에 관련 학과도 신설됐다고 하는데 전문학교나 대학교의 바리스타 과정에 지원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취업에 도전해 볼 수 있으며 일부 외국계 커피 가맹점에선 자체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하기도 한다고 커피는 정성으로 만든다는 신념처럼 만난 커피를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임종명 씨 바리스타는 커피와 서비스를 고객에게 함께 전달하는 사람이기에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커피를 음미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힘들고 고생스러운 순간이 한숨에 날아가 버린다 아직까지는 다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잔에 커피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먹는 음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맛있게 드시고 저희하고의 그런 고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